45분만 다시 가도 될 수 있을까요? 끝났지 하나 둘 주니야 뭐하고 있어? 지금 기다리고 주니야 아침에 우유 마셨구나 우유? 입에 다 우유 묻은 거 아니야? 아니 알아서 자 주니 여기 선물 에이 뭐야 이이 주니꺼 뭐야 뭐야 뭔지 봐봐 뭐야 주니꺼 뭔지 뭐야 시작 자 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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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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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щущicks 하lloween pumpkin festival is where you can do a pumpkin carving and make a lot of different activities together as a family halloween is still a western thing and typically what people do are parties but one of the parts of halloween is pumpkin carving and i wanted to do that i searched everywhere where you can go to do a pumpkin carving because pumpkins in korea are totally different than the western pumpkins that's okay they're all hoboks which are pumpkins anyway so we're gonna head over and uh do some pumpkins pumpkin carving so let's go i don't know if you can make it in less than 45 seconds you can go again for free okay ready set go walk fast no running please uh oh it's the wrong way uh oh wow wow one more time we need to begin with that okay we need to go away yeah we can find it very much hey 준야 민자 들어가도 돼 i should go hey hey you want to go again okay you can go after these people go and hey good luck hey no i can't wait it 아빠 안 빼지 만 이십백 만 이십백이 뭔데? 숫자 2개 더? 2개 더? 준이는 이거 그리는거야? 야! 준이는 잘한다 민지들 뭐 그리는거에요? 눈 그리는거? 아빠 이거 다 먹어야돼? 이거 호방 다 먹어야 돼? 준이가 만들면 아빠도 같이 먹자 그래 같이 먹자 나단 말이야 여기 여기 만들어버려서 맞나요? 네 여러분들은 핫도그를 드세요? 네 안되지 그럼 여기가 돼 이거 핫도그야 핫도그 안보여 이거 핫도그 여러분이 준비됐어요? 아니 왜 핫도그야?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거 좋아 햄버거가 되나? 오 햄버거 나중에 불빛일꺼야? 우리 불빛일꺼야 돼? 와우 맛있겠다 우호 오케이 이걸 같이 썰어요 아 여기가 오 준이 잘 먹네 하나 둘 셋 오 좋았어 준이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핫도그를 드세요 준비됐어요? 네 그럼 잘라요 오오 오 오 sle声 너 miss 네 네 어떻게 말씀해 제가 물어봐요 이런 거 toward close 하 하나 두 삼 오 ger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게오오 오 준이 배고파? 오오오 주현이 배고팠어? 오오오오오izer 빼바 그거 빼바 오오오오워 하오오오 야아 잘했어 우 오오오 아빠가 PP 아빠가 나무를 또 잘라줄까? 네! 오! 준희가 뚫었어 이거? 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오호! 길게 잘라줄까? 아! 그냥 잘라줄까? 그냥 잘라줄까? 저는 사람들에게 잘라줄까? 그쪽으로 잘라줄까? 그쪽으로 잘라줄까? 다음으로!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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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잘라줄까? 그쪽으로 잘라줄까? 그쪽으로 잘라줄까? 그쪽으로 잘라줄까? 그쪽으로 잘라줄까? 그쪽으로 잘라줄까? 오! 오! 민지 잘했어! 아빠보다 더 잘해? 아빠보다 더 예뻐? 응 그렇지 하트! 난 일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학교, 친구들, 가족들 자, 주니야, 가자, 화장실 아이, 거미줄 여기, 거미줄 어디? 여기 오, 거미줄이다 여기, 어? 저거 해골 자, 일로 가자 아, 잘 자리 어? 잠자리 잡아봐 잠자리? 잠자리? 살금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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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살금살금 죽었나? 아니, 살았지 뭐? 꼆살금살 빈지, let it go 빈지, 빈지 빈지, it's gonna bite you 왜? 이런 거야 it's going to bite 왜? because it bite put it down no no 주니 머리에 오, 주니 머리에 여기 아빠 잡히기 여기 아빠 잡힐 아, 날라갔다 날라갔다 아빠 더 있어? 없어 이제, 날라갔어 아빠 이거, 이거, 이거 저 몽몽이 엄청 크다고 아아악! 잡아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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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솔직히 안추ned 인 Saip이 인정맞이 인정맞이 인생이 인생이 발"; 눈물 인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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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요? 저는 여기! 내가 사랑해요! 스파이더를 원해? 흰색과 흰색을 원해? 아니면 다른 색을 원해? 흰색과 흰색을 원해? 흰색과 흰색을 원해? 아빠도 찍어줘! 엄마한테 이렇게 한 번? 한 번? 민지 보여줘 오! 민지 이쁜데? 민지야 우리 이따가 헌티더스 가볼까? 왜 저래요? 나 오픈? 아직 안 열었다 아빠, 내려갈까요? 저기 저기 안에 내려갈 수 있어? 뮤직비디오를 열어줘요 4명의 여행객이 있어요 길을 가려주세요 문지아 이거 살고있다 아빠 거미꺼 저거 뭐야? 저거? 배아음! 네 배아음! 오! 배아음! 배아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 정말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넌 너무 무서워! 감사합니다! 누나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빠, 한국이랑 영어 만들 수 있어? 한국이랑 영어 할 수 있어! 영어 할 수 있어! 와! 언니 한국말 잘한다! 스페인 말도 할 수 있대! 언니 바이바이! 누나 바이바이 하고! 아빠, 스페인은 나랑 같이? 어! 에스파얼도 다른 언어야! 쟤 다 말할 수 있어? 언니는 말 잘한다, 그치? 근데 진짜 유령이야? 진짜 유령이야! 바이바이! 근데 왜 줄이 있었어요? 아빠, 줄이 있었어요? 응! 왜 유령이 줄이 있어요? 발 조심하고! 어, 줄이 있냐고? 어! 나 줄, 줄 봤는데? 그거, 귀신줄이었어! 마법이 민지랑 준이를 보호해준 거야! 그래서 귀신이, 민지랑 준이를 못 잡았어! 희야! 오늘 펌프킨 파티! 할로윈 파티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민지! 아니, 안 좋았어! 민지는 오늘 할로윈 파티 어땠어? 펌프킨 만들고? 좋았어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 있었대? 그래! 민지가 너무 용감한 거야! 그래서 좋아한걸래? 응, 그래! 민지 잘했어! 자, 하이파이, 민지! 아이고, 아이고! 준이로! 알았어, 알았어! 준이 잘했어, 따봉! 준이 용감한 멋진 어린이야! 잘했지? 다음에 또 올까? 응! 재밌었어? 어머나! 몰라! 백, 백 번 많이? 아니! 자, 앉으세요! 발전! 오! We're going to head over to Everland. It's this huge theme park in Korea. And they have a Halloween event going on, which is really special and fun for people to go to. They have like zombies there, and a lot of different scary areas where you can take pictures, and just sightsee. It is nighttime, it'll be much more scarier, so we're getting ready to go now. 자, 타 볼까? 자, 타고 가자! faded hat разummya 원 Biriother 바쁘러 가사 지금 왔어요,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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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park 나 한 거에요 와 민지아 저기 좋은게 봤어? 어 어때? 맛있어 민지아는 그렇게 맛있어? 왜?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저희는 어제 국회에서의 헐로인팀을 보냈습니다. 사실이 나뉘게 많은 공동체에서 다가진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한국에서의 한국인은 정말 큰일 것 같네요. 국회에서 난 뒤에 한국인은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네요. 미국에서 미국에서의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생각했고 국회에서의 한국인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I wasn't expecting that each pumpkin one pumpkin that we brought was like $46 we were charging US dollars and the other one was like $30 $38 and not just that you have to pay to attend which was like $90 for all four of us so it was a little expensive and all the food was you know it was also charged so but overall I really like the fact that they all like this whole community put everything together for everyone for everyone to attend. I'm hoping next year we could do that too so that was pretty much my experience Minji can you put the candles inside it smells good smell it. Go ahead and smell the candles. What does it smell like? A flower It smells like flowers? It smells like a candy Mmm Put it right in the middle Look at Jun over there It's too strong You can control the the sides of the fire Let's go There's two Scary What's scary? Why is scary, Mom? It's scary, Minji No, I don't want to put this No It's okay, Minji It's okay, Minji Wow She put the top Minji, Juni, sit here I'll take one I'll take one I'll take one 하나 둘 하나, 셋 Three Minji야 아빠가 뭐 줄게 있어 TV 소리 좀 줄여봐 엄마 말 잘 들어서 아빠가 줄게 있어 이거야 Why not it? Minji 선물이야 우와 아빠 내 선물을 줘 우와 우와 It's like It's too late, it's like It's like It's like I'll take it I'll take it Oh, Mommy 짜잔! 민조야, 시간 똑같은?